영인아 진짜 만약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만 돌아온다면 너 누구로 할래? 니네 부모 죽인 놈 과실치사돼서 합의금도 쥐꼬리밖에 못 받은 거 네가 아니? 사랑 과정 엄마 아빠 죽은 거 왜 말 안 했냐? 어떻게 그 사람들 얼굴을 맨날 볼 수가 있어? 영주야 넌 조은혜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